안녕하세요. 함께할 수 있는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파학 정국입니다. 자 우리 기출의 정답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우리 기특한 흥구파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자 이름하여 오답노트 선발돼. 자 오답노트 선발돼. 이 우리 기출의 기출문제는 한 번 풀어서는 안 되지. 여러 번 풀어야 돼.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나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줄이나요? 그런 고민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답노트예요.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정확한 풀이로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해야 돼. 또 실수한 문제들 다 모아놓고 그것도 다시 풀어봐야 돼요. 정말 사소한 실수라도 내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걸 왜 실수했었는지를 메모를 해놓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면서 그 실수들을 줄여나가야 되고 시간을 줄여나가야 돼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 솔직히 오답노트 하려고 몇 년도 몇 월 문제 출력해가지고 오려서 붙이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 너희가.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준 책이 이거지. 이거 교재 활용법으로 캐스트로 찍어서 올려놔 있어요. 강좌 목록이 없어서 가끔 물어보는 학생이 있던데 캐스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로 검색해보시면 기출의 정답 교재 활용법 있어요. 거기 보면 선생님이 다 진짜 자세하게 해놨어. 이거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오답노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이 책 대박이야. 해본 사람은 알지. 해본 사람은 알 거야.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갖고 오거든 이거. 선생님 그 오답노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갖고 와요. 자 오답노트는 여러 번 풀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본 교재에 있는 문제가 다 실려있어요. 다 실려있는데 비밀이 있어. 잘 들어. 소리 잘 들어봐. 이 책은 절치선이 들어있어요. 다 뜯어져. 심지어 절치선이 하나 들어간 게 아니야. 한 문제 한 문제 다 찢을 수 있게 절치선이 세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문제씩 다 뜯어져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시간 끈 문제 뜯어서 붙이고 싶은데 기출문제, 중요 기출문제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걸로 풀으면 기출문제 다 정리될 텐데 봐봐. 책 뜯어봤니? 너 뜯는 책 본 적 있니? 그래서 다 뜯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 뜯어집니다. 다 뜯어지고 그래서 뜯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단면이에요. 책이 다 단면으로 돼 있어요. 단면으로 된 책도 본 적이 없지 뜯을 수 있는 책도 본 적이 없지 그렇게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서 가위도 안 갖고 다녀도 돼. 출력 안 해도 돼. 그냥 손만 있으면 되잖아. 자 그래서 드드드득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이세요. 붙이세요. 너 자기 스프링 노트 하나만 있으면 돼. 거기다가 붙일 때도 이렇게 스티카츠테이프 위에다가 붙이는 거 위에다 붙여요. 교재하려고요. 캐스트도 봐봐. 자 위에다 붙여놓고 이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여기 딴 데 보이면 안 돼.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이 뒤에다가 정답하고 자기가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어떤 걸 실수했는지 그런 거를 뒤에다 써놓고 이렇게 가려놓고 푸는 거야. 다른 연습장에다가. 그렇게 여러 번 풀잖아요. 무조건 줄어요. 실수가 줄어요. 시간도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오답노트 한 번도 해봐야지. 학창시절에 한 번은 해보는 거다. 오답노트.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 다른 과목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요청도 있는데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우리 기출의 정답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이 오답노트 만들어서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 우리 홍보파들에게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이벤트 기간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자 지금은 이제 선생님 개념의 정답을 마무리 짓고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개념의 정답이 완강이 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만든 진짜 만든 아 선생님 저 뜯었어요. 스카스텍 붙였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자기가 틀린 이유 쓴 거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해서 인증샷이 필요하지. 우리가 또 자 열공의 흔적이 담겨있는 그 오답노트 이미지를 업로드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열공을 해보겠다. 다짐 다짐하는 그런 후기도 같이 넘겨주시면 자 혜택으로 자 뭐 간식 기프티콘하고 그 다음에 포토카드를 준비했는데 포토카드 얼마 전에 있었지. 근데 또 많이 그 후기도 올라오고 또 DM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 포토카드 또 해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갖고 이렇게 포토카드를 좋아할 줄 몰랐네. 오 그래서 포토카드 다시 또 준비를 했으니까 뭐 이것 때문에 포토카드 때문에 오답노트 하는 건 아니야. 그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고 내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 오답노트 해본 사람은 진짜 그 효과가 크다는 걸 알거든. 너희 선배들은 다 해봤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들도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답노트 열심히 만드시고 그 효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답노트 선발돼 이벤트 자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의 정답 우리 계속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